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과연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과 반대하는 것을 그렇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 수뇌부가 과연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의 궁금함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1%가 부결당론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들의 예상도 제가 예상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른바 방탄정당 그러니까 절대 이재명을 체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쪽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떤 일체의 선입견이나 그런 것 없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민주당 이재명 체포 동의안 이탈표 우려로 고심 과연 민주당 의원 자율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론으로 부결할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에게 비밀 투표 를 보장하게 되면 반란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 지도부도 반론표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쏙 편한 것은 그냥 이걸 부결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국민들 가운데서는 아주 불편해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사람들의 국민들 불편한 건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 민주당이 의원 자율로 포결하게 할 것이다. 27%밖에 안 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두 번째 부결당론을 채택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 이재명의 여러분들 체포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거의 7월 이상 71%가 나오는 겁니다. 1,6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만 명이 되거나 10만 명이 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다. 당론으로 아마 검찰의 영장 청구를 그야말로 꺾지 않겠느냐. 뭐 하나도 긴장한 게 없습니다. 이게 2월 14일 기사인데 이 정청래 의원이죠. 정청래. 당 지도부가 여기 정청래. 최고 수석 최고위원일 겁니다. 마포구 어린가 박홍건 중랑구 어리죠. 당 원내대표 진성준 당 수석부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4명 다 선거가 그렇게 정상선거가 아니었죠. 보궐선거도 그렇고 마포구 선거도 그렇고 중랑구 선거도 그렇고 강서구 선거도 그렇고 대화하는 이재명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웃고 있다. 당 지도부가 거의 다 여기다 한 장에 다 들어왔네요. 이 사진이 상당히 실사적인 겁니다. 너희가 떠들고 부러짓더라도 우리는 관계 안 한다. 검찰이 영장 청구하더라도 우리는 당론으로 단호하게 방탄정당임을 분명히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한 장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웃지 않습니까. 진성준 의원도 웃고 박홍근 의원도 웃고 이재명 당대표도 웃고 정청래 웃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관계 나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71%가 아마 부결당론을 채택해 가지고 의원들이 자율의사에 따라서 표를 통해 가지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원천적으로 당 자체에서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인데 보통 시민들의 예상도 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뭐 참 재미나죠. 어쨌든 참 많은 것이 바뀌었고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보다는 도리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뭐 이거는 약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어떻게 참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이렇게 집권하면서 조금은 지금 이렇게 나아진 상태가 이 정도니까 다시 선거가 그쪽이 이제 이기게 되면은 뭐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까지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잠재도 아리숭합니다. 아리숭하고 그러나 뭐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열낼 수가 없으니까 세상 만사랑이 다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게 되니까 판단을 잘못하거나 상황인식을 잘못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다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씨는 기본적으로 팬덤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열성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